Q. 나의 반가워! 나의 반가워! 우리가 음식들 앞에서 왔어요. 지금 앞치마하고 재료들 많고 거기 없이 찾아오는... 어색해요. 지금 앞에 보시면 지금 뭔가 엄청난 얼굴에 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뭔가 스물스물 엄청난 게스트 냄새가 나는데요. 지금 백햄이라고 써있거든요. 데이비드 백햄.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무슨 음식을 만드는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거를 모르겠어요. 음식을 만드는지도 몰라요. 음식을 안 만들 수도 있어요. 오늘 뭐합니까? 햄! 햄! 네, 다가고 그냥 같이 가득하여 맛있는 거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합쳐도 무조건 파 melted. 3대3. 오늘은 여러분이 맛있게 요리를 할 수 있게 요리가 되겠습니다 와우 Godfather 떨립니다 Godfather 요리가 Godfather 저희가 사실 그래미 갔을 때도 그렇게 안 떨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떨려요 자, 한국 요리의 아버지 한국 모든 요리를 책임지시는 아버지 네 와주세요 박수로 원효입니다 와우 와우 너무 거창하게 해서 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야, 이걸 듣네요 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사실은 이게 주방정관부터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이장이 빌어서 정말 고맙다는 말을 먼저 아, 아닙니다 아, 이게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닌데 이게 내 얼굴이 들어가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내 얼굴이 들어가서 이게 사실은 우리 한동동관에서 해물 만들었는데 이거를 홍보하는데 김호씨가 도와준다고 해서 아, 물론이죠 오, 물론이죠 해물 갖고 경쟁을 한다고 들어갖고 오, 그렇죠 아직은 히키테이에요 이건 나중에 판매를 안하고 이게utes 오, 진짜요? 혹시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 좋은 Cas 큰칼인가요? 제가 중간에 그래도 우리 해물 우리 한돈을 위한 해물 홍보를 위해서 지금 요리 경연을 하는 거니까 중간중간 내가 굉장히 냉정하게 평가도 해주지만 요리 팁 좀 주면서 근데 나도 달려나 방탄을 보고 있지만 요리 팁 안 줘도 될 거 같은데 아 아닙니다 워낙 잘하고 있었어 저희 큰일납니다 진짜로 방송만 보고는 되게 잘하는 거 같은데 편집 편집 아니 지금 당장 대파 까는 법부터 찾아봐야 돼 지금 아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일단 오늘 공정하게 내가 요리 팁까지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백 선생님이 선생님이 달려라를 선창해 주시면 저희가 많잖아요 아 이거 또 영광스럽게 달려라 아 저희가 영광이죠 영광합니다 정말 고맙다 다시 한 번 고맙다 아 네 달려라 가자 컴백해 렛츠고 준비하시고 위생 다 준비 다 됐으니까 네네 한돈가를 해서 시작해 주세요 시작 자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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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를 씻어주세요 감자 씻어주시고 이거 몇 인분을 해야 되는 거야 형 이걸 혼자 쓰는 데가 아니에요 세 컵은 거의 보통 이거 하나면 세 컵이에요 하나면 세 컵이에요? 거의 깐 마늘 한큰술 백 선생님 한큰술이 이 정도 맞나요? 너무 맞나요? 이런 질문까지 할지 모르는데 한큰술 이 정도면 되나요? 아 이거 내 방송을 안 봤구나 이거 재밌는 얘기해 줄게 네 내 방송을 안 봤구나 이것도 한큰술이고 이건 한큰술 어 한큰술 혹시 칼 어디 있어요? 이건 한큰술 한큰술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켈 왜? 진영 괜찮아요? 뭘? 준비됐어요? 뭘?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얘예요 자 백미 밥하는 데 고민하는 데? 네 선생님 네 이거요 그 5분의 1 기준으로 이렇게 자라나요? 이렇게 자라나요? 이거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자른 거 같아요 아니아니아니 이렇게 이렇게 항상 햄은 이렇게 뭐 몇 개 기준하면 이렇게 이렇게 썰어야죠 선생님 쌀은 차물로 씻는 게 좋나요? 따뜻한 물로 씻는 게 좋나요? 미치겠다 왜 우리 같이 이거 할까? 아니 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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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내가 할게 형 형 형 형 형 형 내가 그럼 썰게 자 간 마 Let's go Let's go 한번 씻어주시고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아 조금 더 오케이 선생님 형님, 대파가 국물 낼 건데 흰 부분을 쓰나요? 둘 다 쓰나요? 초록색을 쓰나요? 이거 데코용이라 초록색이 좀 더 낫나요? 데코만 할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맛도 나이거든요. 섞었어요, 지금. 일단 뿌리부터 자르고요. 얘는 다지고 그러면 데코를... 다지는 게 아니라 뿌리부터 자르고 이렇게 딱. 뿌리는 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 보니까 더 최대한 이렇게. 됐어. 아주 잘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칭찬 받았다. 섞었어요, 섞었어요. 카페 이만큼, 파란 부분 이만큼. 알겠습니다. 수제자 된 것 같은데. 먹고 싶은 두 장이면 두 장 이렇게 최대한 얇게 쓰더라고 했잖아요. 내가 두 장 먹고 싶으면 두 장, 세 장 먹고 싶으면 세 장. 세 장으로 하겠습니다. 욕심이 좀 많네. 한 장으로 하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한 장은 맛없어. 오케이, 두 장 이상. 두 장, 두 장.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실력은 없는데 파이팅만 넘치는구나. 어? 손주 씨, 손주 손주 씨. 시작 10분 만에 저희를 파악하셨는데요. 아 이거 방송에 편집임이구나. 달방 보면 되게 잘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굵은 고춘 까르투 끈술. 저에게 사실 최종변기인 슈가 형이 없습니다. 아하하하. 하하. 봉지 세팅 이거 다져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달게 달게 그냥 이렇게 라면에 넣는 거로 제가 라면에 파를 안 넣어봤어 네? 파를 넣으면 조금인데 조금 더 넣어도 되는데 더 할까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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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압력치사 계속 치사에 대한 맞아 맞아 압력치사 계속 치사 한 번만 더 넣으면 돼 알겠습니다 아 많이 넣는구나 너 밥 한 번도 안 해봤어? 해봤지 하긴 우리 그 연생 때 밥은 제 담당이었어요 제가 워낙 또 밥을 잘 만들어서 경국이 담당 아니었어? 네? 제가 밥 만들어서 쌀 제가 했었어요 아 너였구나 맞다 맞다 워낙 또 이제 마법의 손 두께가 어우 야 느낌 좋아 느낌 좋아 느낌 좋아? 어 느낌 좋아 지금 느낌 좋아? 굉장히 좋아 지금 부드러워 한번 만져볼래? 어 좋아 이게 으깨주는 이유가 뭐냐면 네 먹는 사람이 뭔지를 몰라야 돼 아 아 그럼 많이 으깨야겠네요? 그렇죠 엄청 으깨야 되나 보다 이게 약간 이렇게 포인트 햄인지 모르게 햄에 있는 감칠맛이 완전히 싹 나와야 되니까 저쪽은 뭐야? 궁금하다 궁금해하지 마라 막 이렇게 싸나온 거 경쟁 아이가 경쟁 쳐다보지 마라 햄도 깔아야 돼요 오케이 햄 깔아야 돼 여기에 뒤집게 잠깐만 이 정도면 되는? 맞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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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 받았어요 지금 자 둔다 둔과 둔다 둔다 뭐 대단한 거 한다고 그냥 넣으면 되지 두고 있다 지금 두고 있다 지금 되고 있어 응원해 두고 있어 오케이 야, 우린 거의 끝났는데? 야, 우리도 거의 다 끝났어. 아니, 거기 시작, 진짜 시작하고 있는 건데? 물 얼마나 넣었네? 컵 왜 있어? 야, 컵이... 700g, 700g! 일단 이거 500일 거 아니야. 아니야, 하나를 다 넣으면 500이지. 500, 하나를 다 넣는데. 이게 500이잖아. 500하고 200 더 넣어. 500하고 200, 200. 이런 건 감. 셰프의 감. 그렇지. 물은 감이야. 그렇지, 물은 감이야. 오케이. 좋아. 잠깐만, 한번 점검. 아주 좋은 거 같은데? 백쌤 칭찬 나왔습니다. 아주 좋은 거 같답니다, 저희. 일단 끓어오르면 간을 봐서 약간 살짝살짝 말라고 하면 돼. 그러면 이렇게 국물이 졸아야 되니까. 그다음 마지막에 감자를 으깨줘야 되는데. 먹을 때. 먹을 때요? 그냥 으깨질 정도로만 하면 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감자가 완전히 물러질 때까지. 보기에 좋지. 이건 용도가 뭐지? 이거... 그냥 밥이랑 먹는 거? 네. 그거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느낌을 해야 돼. 오케이 소리 들어봤어요? 오케이. 뭐야? 제 거 딱 보시면 해. 어? 그래. 치우는 담당이구나. 치우는 담당 중요하지. 위생은 비유가 제일 좋은데? 태용아, 건두지 마. 나가 있어. 너네 거 해. 선생님! 왜? 이거 온도가 얼마 정도 돼야 적당한 건가요? 연기 살짝 날라 그럴 때. 지금 햄이 타기 시작했어요. 그거 한다고 온도깨까지 끄내고 그래. 하래요. 아아. 난 온도기를 안 써봐서.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온도를? 감이지. 오케이, 감! 아냐, 아냐, 아냐. 어, 아냐, 아냐, 아냐. 소세지 좀 넣어도 돼. 조심해서 턴. 소세지 너무 불이 세면 겉에만 타니까 불을 약간 줄여버려. 살짝 줄여서. 알겠습니다. 오케이. 기름에 튀기듯이. 국물이 반 정도 전화되면 기후에 맞게 간장을 추가하여 간을 맞춘다. 감자가 으깨질 정도 끓여, 끓여 완성한다. 끓이면 이제 약불로 계속 해야 되는 거고. 그죠? 끓어오른 다음에 간부터 붓면 돼. 끓어오른 다음에 간부터? 그래서 약간 간이 부족하면 그때 간을 좀 더 해버리면 돼. 그리고 일단 이 햄을 으깼기 때문에 햄에서 거의 웬만한 맛을 다. 아, 네. 달려시를 잡아주니까. 아, 네. 맞아, 힘들어하면 다 맛있지. 이제 약불로 줄여. 맞아요. 물 한 번 씻고. 오, 이거 센스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센 불로 계속하면 감자가 덜 퍼지고 그냥 국물만 날라가요. 국물만 날라가요. 근데 알아서 줄이네. 뚜껑 날라, 딱 이렇게 덮어놓으면. 의외에서 요리 센스 있는데. 아, 근데 이렇게 우리들을 좋아하네. 실력은 없는데. 좋아는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좋아하면 잘, 선생님만 잘 만나면 뭐. 이따가 면에는 하나만 넣으면 돼, 소세지. 면 하나만요? 면 하나에 소세지 하나만. 아, 선생님 하나만 할까요? 소세지 큰 거예요. 얘가 잘 됐으니까 얘로 알겠습니다. 달걀이 포인트, 달걀. 달걀, 달걀 이 기름에 세게 해서 튀기듯이. 여기다 하려고요. 그리고 할 때 한쪽을 살짝 들어주면 기름에 지글지글지글. 기름 위에다 띄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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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지금 이제 나이 달걀 한 판 됐으면 달걀 잘. 조용히 해! 엄청난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어, 저 그거 자주 종종 써먹습니다. 아, 그래? 예. 아, 그래? 역시 통하셨군요. 이거 간장계란밥에 해먹을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간장 끓일 때. 간장. 간장계란밥? 간장 살짝 넣어서 간장 눌릴 때. 살짝 눌릴 때. 너 왜 자꾸 아는 척 하는 거 같은데 자꾸 말 따라하는 거야. 아니, 진짜 아는 거야. 진짜 아는 거야. 응용이 안 돼서 그렇지? 그렇죠? 간장이 바로는 안 되고 옆에서, 옆에 빈 공간에 끓였다가 섞어줘. 섞어줘. 맞아, 맞아. 눌려서. 눌려서.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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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러다 노른자 깰까? 저러다 노른자 깬다. 자, 자, 달걀 빼. 자, 자, 달걀 빼. 자, 자, 달걀 빼. 아바타 아니야, 정도면? 선생님. 그럼? 네, 끓습니다. 여기, 그렇지. 중요한 거 잊어버릴 뻔했는데. 중요한 건 물 끓을 때 햄하고 소세지를 넣어서 그 국물에 햄하고 소세지. 형. 제가 계란 다시 할게요. 알죠, 알죠. 백쌤 수제자인데. 계란 제가 다 하자. 누가 수제자라고 그랬대? 하하하하. 아니, 괜찮아요. 방송 나올 때마다 수제자에게 한 명 나오더라고요. 계란 모양이 아시는데. 다 수제자라고. 다 수제자라고. 하나 더 해봐요. 하나 더 해봐요. 우리가 뭐야? 궁금해. 어, 야, 괜찮은데? 아, 인정입니까? 야, 근데 원래 우리 이렇게 순조러웠나? 글쎄요. 항상 우리끼리 하면 진짜 막 불안하게 해. 난리났었는데. 자,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형님. 우와. 네. 뭔가 신기하다. 비주얼이. 맛있겠네. 형, 비주얼 장난 아닌데요? 오, 진 형 지금 완벽해요, 지금. 햄은 근데 부위가 기본적으로 어떤 부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햄은 뒷다리나 앞살 통햄을 쓰는 건데 이제 이 햄은 갈아서 만든 고기를 위해서. 이제 이 햄을 왜 만들었냐면 우리 농가들이 힘든 거 뭐냐면 한돈 농가가 힘든 이유는 우리가 보통 돼지고기 뭐 먹어요? 삼겹살이랑 묵살이 달라요. 그렇죠. 삼겹살, 묵살 위주로만 먹다 보니까. 그렇죠. 부위가 남는구나. 그렇죠. 다른 부위가.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요리하시는 분들도 정육점에 가서 일반 그냥 일반 찌개나 일반 요리할 것도 삼겹살 주세요, 묵살 주세요 하다 보니까 뒷다리살이 거의 많이 남아요. 싸면서.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햄을 많이 먹는 문화인데 우리는 보통 삼겹이나 묵살을 많이 먹잖아요. 생고기, 생고기. 그래서 이제 불균형으로 소비가 되니까 사실 뒷다리살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사실 돼지를 많이 키워서 한 마리가 통째로 막 소비가 돼야 신나서 돼지를 기르실 텐데 그게 자꾸 뒷다리가 적채되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해볼까 해서 햄까지 만들었는데 좋은 방탄이 적극적으로 이 햄을 홍보를 해주니까 아마 농가에서는 엄청나게. 좋아해서 사실 거고. 단백질이 12g이나 들어가네요. 이거는 운동하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좋은 음식이 될 것 같은데. 대답을 못하겠고 가만히 있어요. 아니 백성 생각보다 매소하세요, 되게. 나? 네. 모양 되게 커 보이셨거든요, 사실. 아니 왜소하다고 그러면 되게 작아 보이지. 저는 어깨가 진짜 넓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처음 봤는데. 아니 벗으면 넓어요, 생각보다. 벗어주세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미치겠네. 맛있는 냄새가 펄펄 올라오고. 그치? 그 냄새. 게임방 가면 옆사람도 갑자기 그 냄새 맡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주변에서 같이 먹어야지. 그러면 장사를 더 수월해지고. 그렇지. 초면에 너무 신뢰하네. 아, 그런데 얘 오늘 계속. 하여서 미치겠다. 처음 만난 사람도 있고. 왜 이렇게 웃겨. 왜 이렇게 웃겨. 제출하겠습니다. 오케이. 두 요리 다 완성인 것 같습니다. 오, 진짜. 와, 진. 진. 최상 다했습니다. 밥 한 공기 뚝딱이야. 이 정도면 내가 그때는. 거의 밥을 그냥 훔쳐서. 짜글이에요, 그냥. 이게 뭐야? 지민아 클라스 있다, 클라스 있어. 아니, 이거 오리지널 백 캠이구나. 자기도 하면 이것 때문에 점수 깎일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이게 또 자세히 보시면 약간 꽃 모양이거든요. 그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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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는데. 어, 시작했어. 오세요. 잠시만. 하이라이트잖아. 태형아, 밥 식는다. 저 안에 있는데 어떻게 식어요? 이게 식는다고. 우리 라면 식. 빨리 하세요. 야, 음식 식어, 음식. 자, 태형이가 만든 밥입니다. 제가 할게요, 제가. 돈 나오는 거 아니지? 자기가 해놓고도 좀 신기한 거야, 지금. 이 찰진 밥은? 아니, 제가 처음 해봤대요. 밥은 물량은 백 쌤이 거의 맞춰주시고. 밥, 저, 밥 쏘셔야 해준 거라. 아니, 손은 자기 손 봤어. 밥을 맞출 때. 손맛, 오케이. 태형이 손맛. 지금, 지금 저 봐봐. 민감 봐봐. 최선을 다하고 있어. 태형이 대코 담당이라 잘 할 거야. 그냥 탁 담아가지고 오는 게 원래 제일 맛있다. 빨리 빨리 빨리. 야, 나는 끓는다. 끓는다, 끓는다. 오케이, 오케이. 자, 욕쟁이 할머니 버전으로 해줄게요. 아이고. 밥을 담다 말았어. 밥을 담다 말았어, 왜? 다이어트 하신다고 하셨어요. 디테일하다, 너는. 좋아. 자, 베르 왕은 보겠습니다. 일단. 데, 데, 데코. 아, 거의 만점에 가까워요. 진. 이게 쉽지 않은데, 이게 좀. 맞췄잖아요, 이렇게 딱. 그리고 이 라면에 넣고 끓일 때는 햄을 좀 튀기듯이 바삭해야 되는데 잘 잘 튀고. 이게 좀 색깔이 허여물고 나면 맛없어 보이는데. 달걀 후라인에, 달걀 후라인에 이렇게 튀기듯이. 일단, 일단 만점에 가깝다. 일단 만점에 가깝다. 아, 데콘만. 데콘만. 데콘에 일단 만점에 가깝다. 저희도 안 먹어봐가지고. 어, 궁금해. 이거 진짜 맛있다니까. 햄을 저렇게 뼈서 먹는다. 음. 잘라나가지고. 그리고 이따가 농담이 아니라 이 라메 국물에다가 튀기듯이 익힌 이 달걀 흰자를 같이 먹어야지. 아. 음. 어, 군침이. 어우, 장난 아니야. 침소리 틀렸어요? 아, 배고파. 너무 고프지. 미칠 것 같아. 롯데장애. 이야. 면치기 소리가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끝내줍니다. 음. 어우, 신기해. 영상 보는 것 같아. TV 보는 것 같아. 유튜브다. 괜찮나요? 어. 일단 공부를 끊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야. 오케이, 오케이. 궁금하네. 아, 저희 입맛에는 되게 맛있긴 했거든요. 어떻지? 짜그레이면 밥이랑 먹어야 돼요. 네. 일단 국물의 농도. 오, 이거 봐. 기름이 싹. 약간 농도가 감자에서 나온 전분으로 약간 구축해져야 돼. 찌개처럼 국처럼 되면 안 돼요. 약간 이렇게.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약간 이렇게. 오, 감자. 으깨질. 잘했어. 으깨질 정도가 돼, 이렇게. 오, 재밌어? 이건 항상 방송 볼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아, 그렇지. 백색이 웃는다. 정말 맛있다. 여기서 손이 휴지로 가느냐. 맞아. 입으로 가느냐. 맞아. 맞아. 두 번째, 잘했다가 나오느냐. 아, 휴지 쉬었지. 한, 한, 한. 제가 한지 벗으셨어요. 아, 진짜 방송 보는 것 같아. 맞아. 응. 응. 굿? 아, 같이 기쁘다. 오. 어, 아이. 선생님이 밥도 태양이가 한 거잖아. 어, 밥은 완벽해. 야. 태양아, 완벽했다. 진짜 밥은, 밥은 아우 내가 그 평가를 아, 밥은 저 너무 완벽해서 밥을 평가 안 했어요. 뭐. 태양이 오늘. 내가 도와줬잖아. 아하하하하하하하하. 이거는 오리지널 햄. 번해팬. 오. 사실 근데 국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10분보다 조금 더한 경우여가지고요. 아, 국기가 적당했어. 크... 위에 둘은 파슬리가 좀 그래서 그렇지. 하하하하 그걸! 이스라엘 창피하단 데코 삼당이 움직였어. 오세과로부터 이미 파슬리야. 그러니까. 인간 파슬리야, 거기가. 퍼펙트. 아! 퍼펙트 나왔다. 다만 눈에 거슬리는 달걀. 아, 진짜. 아, 이게 옆에서 보시면 안 돼요. 위에서 보셔야 돼요. 위에서 보면 이제 꽃다발. 그 말이야 그 두 분을 못 들려 먹어봐 먹어봐 안 먹으면 한번 해서 먹어요 오 예스 오 야 맛있다 맛있다 햄이 이야 쌤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아까하고 똑같이 으깨줌 아 으깨서 했던 거구나 칼집 이거 쓰는 거 은근히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으깨면 백쌤 칼 받고 싶다 아 나도 마음의 결정은 내가 하긴 했는데 아 진짜요? 쌤 저 여섯 명 그냥 다 주면 안 돼요? 하하하하하하하 솔직히 좀 너무 약간 멤버들끼리 약간 좀 불어 시기 질투가 있을 거 같아요 나는 이왕에 왔으니까 품질풍팔 일으키고 가야지 아하하 자 햄을 넣고 자 여기다 파 파 좀 넣어주고 예야 파 기름이랑 햄 기름 동시에 내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 되게 간단해 여기다 밥만 넣어도 맛있겠다 맞아 그거예요 다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햄하고 파가 약간 살짝 노릇노릇 돼지 때까지 하는 게 보인다 성질 급해서 지금 바로 넣어버리면 맛이 안 나 그다음에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한쪽으로 밀어 이게 좀 있어 보이는 거예요 남이 볼 때는 딱 이쪽으로 밀고 달걀을 딱 까서 우와 이거 누가 볼 때 싹 아 이거 있어 보이는 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약간 있어 보이잖아 아 여기서 음 스크롱 물 우와 아 이건 우리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라니까 그다음에 밥 그냥 편이밥 넣으면 되는데 해놓은 게 있으면 음 아 이거 진짜 쉽다 이거는 너무 간단하고 이거 팁 접시에 담을 때 그냥 담지 말고 아 밥그릇에다가 이건 뭐 그렇지 모양 담는 거 네 음 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진짜 햄밥 네 달걀 파 파 달걀 이것만 딱 들어간 거 음 맛있어 근데 간이 다 돼있다는 게 신기해 진짜 맛있어 우와 우와 딱 볶음밥 되자 와 신기하다 자 오늘 정말 막상막하의 실력이었지만 냉정하게 냉정하게 그리고 일단은 마음 같아서는 사실 우리 한돈 농가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홍보를 해주니까 다 주고 싶지만 승부는 승부니까 내가 진짜 이제 방송에서는 진짜 제자들을 수제자들한테만 주는 건데 그럼 저희 자연스럽게 수제자 인정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걸 받으면 수제자 와 이거는 타이틀이야 타이틀 그러면은 이렇게 저희 손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저랑 정국이 손 잡아주시고 우승팀이 이렇게 손 한 번 들어주세요 그렇죠 그러면 될까? 괜찮아 기도해 너희들 야 저희도 돼 야 저희도 돼 너희도 돼 아 저희도 돼 저희도 잘 싸운 거야 이거는 저희가 올해 들어 정말 우리가 가장 떨렸던 순간 두 개가 있어 첫 번째 그래밍 발표 아 맞죠 두 번째 어디 그거에다 비교를 해 지금 바로 이 순간 지금의 순간 눈 감아 눈 감아 자 오늘의 순차는 다음 부분dan 일단 들어오지 초점이 kap어로 천회의 순차에 드라마 주제 주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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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내가 다 바꿨어. 다 바꿨어. 아, 다 바꿨어?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나 하기 귀찮다. 윤경 어디가? 윤경, 여기서. 아, 윤경은 못 봤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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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 바꿨어. 와, 이건 진짜 꿀빤다. 이건 진짜 꿀빤다. 꿀빤는 아니지. 야, 이거 솔직히 좀 그렇게 해. 솔직히 윤경 이건 못 치죠. 와, 이 칼을, 와, 대박이다. 에이, 뭘 대박이야. 더 한 것도 해줘야 되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농민은 아니지만, 농민 분들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해줬어. 정말 고맙고. 앞으로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아, 나도 놀 테니까. 내가 놀 게 뭐 있겠어. 여러분, 어떠셨어요? 사실 이게 참 인연이 신기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진짜 영상으로 엄청 많이 찾아보고 저희 요리할 때도 엄청 많이 찾아보고 그랬었는데 사실 실제로 배울 거라고 생각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 근데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 영광이었고 네, 좋은 추억이 될 거 같아서. 사실 제가 백 선생님을 되게 좋아했던 게 음식에 대한 진심과 사랑이 너무 많이 느껴졌어요. 사실 저희도 이제 음악과 퍼포먼스를 하다 보면 거기 되게 많이 진심을 쏟아붓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고 백 선생님을 오늘 보면서 아, 그런 부분에서 오늘 또 뭔가 많은 대중 분들이 백 선생님의 진심을 아, 이렇게 아셨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느끼게 되고 또 오늘도 좋은 취지로 이렇게 네, KM으로 뭔가 무엇보다 사실 이 주인공이 백햄인데 그렇죠. 아까 잠깐 말씀해주셨는데 뭐 사실 저희도 사실 돼지고기 먹자고 할 때 사실 보통 삼겹살 먹살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찌개 넣을 때도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생각해보면 되게 낭비되는 부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에서 백종원 대표님이랑 이렇게 해서 좋은 취지로 나온 거니까 정말 뭐 저희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사실 이용하고 사랑해주시면 너무 좋죠. 네. 너무 충분하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진짜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정말 우리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든데 그렇죠. 본인들도 알겠지만 그렇죠. 모든 국민 대부분이 정말 힘이 되고 있어요. 방탄 때문에. 왜냐면 외국에 우리를 참 다시 알릴 수 있는 그 발판이 되고 너무 고맙고 저희가 무슨 갑자기 진지하게 이르기는 했지만 진짜로 이거 진심이 돼. 너무 감사해요.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더 노력해서 방탄의 음악 세계를 더 알려주고 더불어서 우리 K-푸드도 됩니다. 잘 알려줬으면 네. 잘 그냥 배웁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그럼 달려라 외쳐주겠습니다. 오케이. 나 이거 영광이 돼. 자 달려라. 방탄. 감사합니다. ! 남을 사랑당. 고맙게임. 우아이 고맙게임.